이 세상에 찾아오면 아침에 다시 내가 또 눈을 떴을 때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 마지막인 사흘 모습에 진심으로 밝게 웃는 사진이 아직 내겐 없으니까 하얀 꽃잎에 주저앉아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얼마 없으니까 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죽지 못해도 나를 원망하지 않는 이유 내가 너무 약해서 내 자신을 갈라 먹어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유 아직 내 생에 가장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나도 몰라서 항상 꿈꿔왔던 예쁜 강아지 하나 내가 키우지 못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행복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를 난 아직 적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사랑할 내가 웃음 듣게 할 사람이 아직 내게 너무나 많아서 아직 꺼지지 않은 내 맘이 따뜻하니까 아파할 수 있는 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아직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내 나를 보여줘 네 뮤엘린 방송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고하십니다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